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유다왕 시드기아 왕 마지막 왕이었고요 바벨론 너부갓네살에 의해서 또 유다와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웃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너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을 두고요 또 그 밑에 이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또 세우게 되는데 이 유다 예루살렘 이 땅이 너무나 혼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후의 암몬의 지지를 받는 이스마엘과 그리고 애굽의 지원을 받는 요한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이제 안문으로 내려가는 길에 요한한을 만나 요한한은 역시 또 이스마엘을 죽이고 요한한이 이제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열흘이 지나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이 유다 땅에 눌러 살아라 여기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우고 또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런데 요한한과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다시 보면 그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요하의 목소리를 순정하지 아니하미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과거를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현재를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십니다 미래 계획을 다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미래에 가지고 계신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오늘 43장 1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는 요하의 말씀 곧 그들의 하는 요하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말하기를 다 마칩니다 가감없이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호사의 아들 아사리아 가래아의 아들 요하나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요? 오만한 자다 고개를 바짝 들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이미 다 계획이 잡혀 있어요 애국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계획과 맞지 않아요 그럼 기도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대를 하나님께 아랩니다 그런데요 캐세만의 기도에 동산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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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란 뭐냐 내 계획을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 아래에 놓는데 하나님 보시고 이거는 내 계획과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서를 주시는 거죠 새로운 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내 계획서를 내려놓고 내 모든 소원들을 뭐야 찢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서를 들고 순종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만함으로 자기 뜻을 자기의 고집을 거두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고 그리고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뭐요 불순종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전에 그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딱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한다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던 예레미야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짓말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 하셨느니라 이렇게 단정 지어 말하고요 3절에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다 너는 꼭수각시 노름하는 거다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결국 갈대아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죽이게 될 것이고 또 바벨론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도록 너희들이 지금 짜고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에요 얼마나 오만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이에 가래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유다 땅에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길은 유다 땅에 사는 거다 내 말에 순정하는 길 이 길 이거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정하지 아니 하고 그리고 5절에 가래아들 요한안 모든 군 지휘관 유다의 남은 자 즉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자들 남자 여자 유아 어린 아이들 또 왕의 딸들 사냥관 너부 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국당에 들어가 다바네스 이제 이집트 가장 북쪽 초입이죠 다바네스 다바네스 이르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왜 예레미야 말 듣지도 않고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예레미야 꼭 데려가요 바로 데려가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예언자 그런 제사장을 세우고는 신상을 만들게 하고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다 대우해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 베냐민 집합 똑같은 이야기 요즘 우리 시대가 그래요 듣기에 좋은 말 무조건 다 잘 될 거 다 통통할 거 걱정하지 말아 이런 말 그런 설교 내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맞으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틀리면 요즘 시대가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 예언자적 선지자적 이런 설교들이 다 광렬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이 설교들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의 말라키 선지자들 너희들이 이사야 선지자들 예배드리는데 너희들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형식적인 예배 불순종의 신앙들 이거 책망하지 않사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들의 여우의 목소리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에요 양이 여러분 가는데 맨 앞에 양만 양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뒤꽁무늬만 쫓아가 겨우 1, 2미터밖에 보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또 앞에 양이 가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뭐야 양 떨어지러 가는 거예요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쫓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정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애굽에 다바네스로 갔어요 거기가 피난처인 줄 알고 거기가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거기가 은의 길이고 거기가 축복의 길인 줄 알고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그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국 땅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국가를 하나님 다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9절에 보면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을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이 다바네스에 있는 이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이 다바네스는 애굽왕 바로의 이 별궁입니다 여름 휴양지 같은 그래서 바로가 한 번씩 이렇게 들리는 그래서 거기에 왕궁도 있고 신전도 있고 거기에 큰 대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이 큰 돌을 감추어둬라 그 진흙 위에 세워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너브간네선왕을 애굽으로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 다바네스 이 왕궁 이 신전에 있는 이거 다 무너뜨리고 그 돌 위에다가 새로운 궁전을 세우고 그렇게 애굽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죽일 자 죽이고 사로잡을 자 사로잡고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10절에도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너브간네선왕을 불러오리니 여러분 바벨론의 너브간네선왕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너브간네선왕을 내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 또 너브간네선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에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중에 70년이 차면 바사의 고레스 왕도 그래서 이사의 선지자 예언에 보면 여기 나의 목자 나의 종 이렇게 고레스를 감동하게 될 것이고 이런 예언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지금 현실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바벨론의 너브간네선을 데려와서 그의 왕자를 이 감추인 이 돌 위에다가 세우게 되고 화려한 큰 장막 궁전을 치게 만들 것이고 애급당 치고 죽일자 죽이고 사로잡을자 사로잡아가고 칼로 칠자 다 칼로 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애급의 이 신당들 이 우상의 이 신당 이거를 다 보기에는 바벨론의 너브간네선 왕이 와서 다 애급을 불사르고 신당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브간네선 왕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의 생명의 길은 말씀에 순정하는 길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던 원하던 응답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정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좁은 길은요 가는 사람이 없어 길이 협작해 넓은 길이요 사람이 그 길로 다 간단 말이야 그러나 결국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정하여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에 이방 나라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거기에도 말씀하시고 모든 왕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사용되어진다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 뜻에 쓰여지고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환란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로 그리고 말씀의 길에 순정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를 깨워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